야야야 너 머리에 거미 있어 거미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허허허 없는데 웃기다 웃겨 야 너 진짜 장난칠래 뿌 내가 뭐 내가 뭐 야 우비키 너 뭐하냐 어? 가만있어봐 나 지금 재밌는거 하니까 다 됐다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잖아 어떻게 잡는거야 어떻게 잡는거야 알려줘 알려줘 알려주라고 너만 알지말고 너만 재밌는거 알지말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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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팝잇 종이접기 팝잇 종이접기 팝잇을 어떻게 종이로 접어 팝잇을 파봐 이렇게 곰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종이로 접었단 말이야? 그건 말이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부터 팝잇 종이접기 팝잇 종이접기 팝잇 종이접기 팝잇 종이를 네모로 두 번 잡고 한 번 두 번 짠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방석 접기 나도 잡을때뿐 뭐야 찢어졌잖아 자아를 이용해서 3.5cm에 표시해 줍니다 양옆에 표시해 줬으면 이 부근 만큼 접어줍니다 펼쳐서 접은 면이 닿도록 아래서 위로 접어줍니다 나 좀 잘하는 듯 뿌! 잘했어 다른 방향도 똑같이 접어줘 다른 방향도 3.5cm 체크해서 다 했어 그 다음엔 3등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접었으면 양옆을 펼치고 그 위아래로 3등분을 다시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위에 봤을 때 대각선 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대각선 부분을 접고 또 대각선을 접고 위에서 아래로 접어서 넣어주기 한쪽 면이 완성! 나머지 면도 대각선을 접고 올리고 대각선을 접고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기 이 부분 어렵다 어렵다 뿌! 가만있어봐 나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이렇게 접어서 넣으라는 거지? 되잖아? 어려운 오키님들은 뒤로 가게에서 다시 보고 접어주세요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생겼어요 이제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갈 작은 상자를 접어줄 거예요 양옆에 2cm 지점에 표시해줍니다 그런 다음 연결해주세요 반대쪽도 2cm 그려서 연결해주고 이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서 짠! 이렇게 작은 색종이가 되었으면 이걸로 아까 접었던 거랑 똑같이 접을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작은 상자가 생기겠네 그렇지! 나는 역시 천재 박세인! 천길드 박세인! 두 번 접기 펼쳤으면 방석 접기 방석 접기 이후엔 3cm를 표시하세요 아까 3.5였잖아요 3cm 표시하고 접기 접기 위에서 아래도 접어줍니다 반대도 똑같이 3cm 표시한 뒤 접고 또 접고 해서 짜잔! 펼친 다음 접고 접고 세운 다음 여기 옆에 대각선 부분을 접은 다음 위로 올려주고 또 옆에 대각선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기 짠! 그런 다음 안으로 접어주면 박스 완성! 반대쪽도 똑같이 짠! 이렇게 작은 상자 완성! 여기에 쏙 들어가게 쏙 들어가죠? 이 안에 쏙 들어간다! 우! 이제 이 안에 넣을 스프링을 접어보면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고 또 반 접기 또 반 접기 이렇게 세 번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계단 접기를 해줄 거예요 끝에를 정사각형으로 반 접기 반대로 반 접기 또 반 접기 반 접기 우와 무거워서 힘들다 반 접기 반 접기 반 접기 반 접기 반 접기 짜잔! 스프링 완성! 뿜뿜뿜 햇! 계단 햇! 양옆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양면 테이프를 쇽 떼어서 큰 상자 안에 붙이고 다른 작은 상자 안에도 붙입니다 짠! 이렇게 완성! 우와! 나온다 뿜!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잖아! 와! 신난다! 똑같은 플러스 여러개 붙이니까 진짜 팝익 같잖아?! 하하하 진짜 바비시다 너무 웃기다 뿌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순서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맞아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어 이거 학교종이다 학교종 학교종 누가 몰라 학교종인지 그러면 이 노래 뭔지 맞춰봐 어 이거 그건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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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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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나라 오너라뿐 양갈래 정답 뭐야 졌잖아 환호 아 이겼다 내가 맞췄다 하하하하하 힝힝힝힝힝힝힝 야 나 내가 치다니 난 쳐다보적 박스 세일인데 빨리 다음 문제네 내가 맞출거야 알겠어 알겠어 다음 문제 해볼게 음 이거는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이게 뭐야 어 모르겠는데 힌트 이거는 엄청 유명한 노래고 그리고 제목 안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이 들어 있어 색깔이 있다고 응 정답 신호등 정답 어떻게 그게 신호등이야 붉은색 푸른색 하고 밤초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응 알겠어 이번엔 너가 이겼어 박세인 어허허 내가 이겼다 난 쳐다보적 박세인 정귤등 박세인 오우 1점 1대1 동점이니까 마지막 문제된다 내가 이겨주겠다 아아 준비 어 이거 이거 뭐야 벌써 정답은 구독해요 좋아해요 이거 아니야 구독해요 좋아해요 정답 헉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비키 이로써 양갈래 승리! 예스! 이겼다! 내가 치다니? 자! 오늘도 신나게 밥이 종이접기 하고 노래 마치기 대상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타